오늘 토마토 파스타 해먹을거예요. 요거는 코스코를 사왔는데요. 잘 산 것 같아요. 크기가 커요. 해동한 베이컨이에요. 요거는 썰어줄거예요. 고추를 잘 섞어주세요. 고추를 잘 섞어주세요. 고추를 잘 섞어주세요. 페퍼로 치킨을 넣어줍니다. 페퍼로 치킨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다시락을 넣어줍니다. 지금 부서스는 다시락을 마시면 됩니다. 그founded 그런지 잘 넣어주세요. 저는 껍질을 넣어줍니다. 저는 껍질을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마요네즈 마요네즈 매콤이 젤리 고춧가루 긴에 부춧가루 소금 부춧가루 소금 너무 맛있어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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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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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를 맛있을까? 맛있겠지, 자기야. 맛있지? 응. 면도 괜찮은데? 그렇게 안 불었어. 응. 맛있겠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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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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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그냥 아까 저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.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별로 안 먹은 것 같아서 다 먹었네? 나 안 먹었는데? 나도 이거 안 먹었는데? 우리 집에 요정이 사나 봐. 음.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충북에 갑니다. 친구 애기가 다음 주에 돌인데 제가 다음 주에는 아버님 생신이어서 먹을 것 같아서 오늘 미리 갑니다. 이렇게 커피까지 들고 갑니다. 안녕. 안녕. 뭘로 할까? 리본다, 여기. 아 저것도 귀엽다. 뭐? 리본. 음. 여기 좋다, 여기 원잔사. 어? 아이씨. 야 왜? 해봤자 돌잔치로 주는 거 제가 이런 느낌으로 줘도 돼. 다른 걸로? 이런 걸로. 아니면 이거 하던지 아니면 저런. 전통모냥 아니면 이런 거 전통모냥 아무것도. 이거 이거 돼. 핑크. 남자 집. 언제나 사람. 전봉두 이걸로 샀습니다. 이렇게. 도착을 했습니다. 차에서 내렸고요.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. 진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. 힘들어 죽겠네. 고고. 오리고기 먹으러 갑니다. 아침 Shanghai. 한번 먹으러 갑니다. 이제 먹으러 갑니다. 니가 먹으러 갑니다. 잘 먹으러 갑니다. 김을 뺏먹는다. 김을 뺏먹는다. 밥 다 먹고. 이제 카페 갑니다. 빵은 얌전한 편이네, 매기같아. 깜짝이야. 빵이 아쉽구만. 뭐 마실 거야, 넌? 뭐가 맛있어? 사실 나 여기 잘 안해. 빵이 맛있어서. 아 진짜? 빵이 맛있어서 이런 거야. 넓고. 뭐 먹을래? 나이스 깍고. 확인해. 나? 나도. 연휴할 때 먹을래. 일본? 응. 뭐가 맛있을까? 야 이거 안 먹었어, 맛있어 보인다. 어, 먹었어 보인다. 그렇지? 이거 할까? 이거 할까? 오빠 안 먹었어? 오빠 뭐 하자? 오빠 뭐 하자? 오빠 뭐 하자? 오빠 뭐 하고 먹어보고 싶다 했잖아. 확인 좀 먹었어. 이거, 이거 꼭 먹었어. 이거 먹었어. 응. 오빠 같은 사람 없어요. 응. 이런 것도 잘해주지. 청소도 잘하자. 얼굴도 잘생겼지. 응? 그만 좀. 그만 좀. 이 연휴 라떼. 오. 잘 먹겠습니다.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발. 아니, 밥을 샀으면 됐잖아. 와인하우스 텐데. 아니야. 그니까 와인하우스. 우리는 어디 나가면 무조건 기본은 신발. 우리 둘이 많이 먹으니까. 어떻게 괜찮아? 맛있어. 너 뭐 시켰어? 근데 연휴 라떼 뜯어봐. 아, 이거 뭔데? 한번 1946älle 한번 코팅 끝까지 도와줘. 진짜 예쁘다. 어제 해 드라스네? 너무 예쁘다 이거. 다음주에 또 결혼식가야지. 나 요즘에 이제 맨날 병원일 하니깐 내일 못했거든요. 그래 가지고 이제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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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k이우식 Ichiko 하니까 근데 또 뜯고 있어. 그래 가지고 했거든? 나 내일 모레 받으러 가 because 진짜 이런 느낌으로. 닿은 느낌으로 하려고. 받으러 가야지. 그렇지. 한복 입고 있으니까. 너도 그런 czym고 왔어. 드레스 같은 거. 그래. 내 사촌년생은 드레스했어. 딸이지? 딸이여가지고. 그치. 이거 아이폰 안 써? 아 진짜 아이폰 못 쓰겠어. 감자는 아이폰인데. 누나 주먹이 있구나. 주먹이 있어. 이게 눈에 띄네 알아요 오빠. 내가 많이는 못 담았는데. 아 이거 뭐야. 수고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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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. 그니까. 너 이거 주려고 만난 거지? 그치. 물건 줘야지. 감사해요 진짜. 빨리 오빠 나 얘기 놔야 돼. 나도. 나 갚을 수 있게 해줘요. 고마워. 감동이다 진짜. 근데 진짜 니 마음이 너무 늦게 져가지고. 계속 챙겨주고 싶었는데. 너무 아니까. 괜찮다고 괜찮다고 한 건데. 아니죠. 아니 이거. 왜? 나중에 안선 판맨드 가봐. 안선. 안선이 여기 뭐하나? 가깝지 않아? 안선? 안선 판맨드? 안선 판맨드? 안선 판맨드? 안선 판맨드? 근데 지금 아직 코 안 잤대. 명환이 갔다. 지금 너무 추워. 농장이에요? 농장. 농장? 거기 근데 진짜 괜찮아. 아 진짜? 아 진짜? 내가 손 들어갔어. 판맨드인데? 어 진짜 잘해. 왜요? 어? 저기야 이러지 마. 이러면 안 돼. 그 분야. 야. 그 분야. 제 분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